여쭤보니가 없네 누구였어? 건허머제이크? 순풍에 끼는게 좋나? 아리가 뼈작하니까 아 구메호가 아 이거라도 하자 무조건 카운터만 간다 그냥 야 요게 모질러가지고 안된다고? 아이씨 아니 아 망했네 아 망했네 아 툼스테이 죽었어 야 식초 안쓰냐? 아 아 가려왔어 떴어 야아 진짜 와 이게 게임이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어?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와 1시간은 이렇게 힘들어 와.. 아저씨 잠깐만 자 1승 앞으로 한 사고 싶어도 남았는데 내가 하여튼 빨리 그냥 이거 정리하고 다시 하는게 알 것 같은데 자 잠깐만 너무 지금 물이랑 커피를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갔다올게요 감사합니다 제발 좀 더 훌륭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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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은 다 맞췄어 아 조합은 아직 다 맞추면 아니고 순풍을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좀 고민 중에 있는데 강약이에요 파이아가 없네 아 우리 평타가 있어야 뭐 안가 늦었어 아 늦었어 아 늦었어 제 우세 우사 우사 없으면 과거 광양 막 막 쓴다 이제 무섭어 일단 요거 하고 오 아파 이거 쉴드로 한 번 더 써 쉴드로 한 번 더 쓰고 그리고 강화 강화 뺏어오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무한 광역 타임 나갑니다 무한 광역 타임 무한 광역 나 무한 광역 카운터 맞아도 필요 없어 뭐 반사보험 확대하는 게 있어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상관없어 무한 광역이야 그냥 무한 광역이야 무한 광역이야 무한 광역이야 무한 광역이야 하지만 난 피가 많아 하지만 난 피가 많아 무한 광역이야 난 피가 많아 바꿔? 바꿔다 많다니깐 스킬 안 쓰냐? 스킬 안 쓰면 없어지는데 뭐야 이거 아 저게 어 잠깐 타임 기들라 가야지 야 요거 어 아씨 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잠깐만 타임 방심하면 되겠다 아 미친 잠깐만 야 뭐야 이거 야 안돼 잠깐만 타임 진짜 죽이고 평타 안돼 야 아우 잠깐만 이거 이긴거 아니었어 야 진짜 아우 진짜 야 이거 야 카드 없애니깐 순간 카운터가 안되는데? 카드 없애니깐 순간 카운터가 안돼 카드가 없어 야 카드 뿅뿅뿅하니깐 카운터가 안돼 잠깐만 잠깐만 140에 200에 별로 쓸모없는거 아 얘는 평타 싸워지는데 얘 얘를 확 하자 단일들 거의 안 쓰나 지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차피 지금 거의 광역 싸움이라서 지금 슬리시가 별로 필요가 없어 내가 봤을때 뭐 무적이 없네 버프에다가 버프만 두개 있고 광역 세개에다가 무적이 없다고? 이거 하면은 얘가 카운터를 못해 어 이것봐 카운터 못하지? 뭐야 바로 쓰네? 아 이 아닌가? 아 이 아닌가? 아 이 아닌가? 아 이긴거 같은데 아 이긴거 같은데 뿅뿅뿅뿅뿅뿅 아 뭐야 썼어 아 그 와중에 썼어 아씨 피해 피해 실드하고 무한광역 들어갑니다 실드하고 아래로 저거 뺏어오고 이제부터 카운터를 맞든 뭐 꿀뚝이든 뭐 필요없어 무한광역이야 왜냐면은 쟤는 무적이었거든 어? 아이 맘대로 해 그래 어 광역해 광역 쟤는 무한광역입니다 자 태어났어요? 에휴 씨 카드나 바꿔 뿅뿅뿅뿅뿅뿅뿅뿅뿅 불쏠고 나를 준비 불쏠고 나를 준비 포기했냐 불쏠고 나를 준비 뿅뿅뿅뿅뿅 괜찮은데 어? 장난감 뿅뿅뿅뿅뿅 괜찮아요 상대가 반응이 느리면은 아예 카운터를 못해